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명점 명점 어우 난 이건 아직도 소름 돋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유전자 임팩트 책도 아우 벽돌 책이라서 좀 무거워요 이게 몇 쪽이지? 그냥 뭐 레퍼런스 다 포함해서 700 한 40-50쪽 되는데 레퍼런스가 워낙 많아서 한 600 여러분이 50쪽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지 알면 확실히 그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책은 진짜 이 책이 왜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설명해드릴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말 최고 수준의 책이고 이 시대의 교양 진짜 이 시대의 인문학입니다 나는 진짜 이거보다 이 시대의 뭐랄까 최고의 인문학 책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깊이가 왜냐하면 사람 진짜 아니 그 사람의 탄생은 거의 종교적으로도 보는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거에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얘기고 그 다음에 기업이랑도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윤리랑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 시대 기술 최고 기술의 집대성 얘기이기 때문에 유전자 임팩트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사회의 AI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저는 100%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데이비스 박사님인데 이제 저자분이 왜 대단한 분이냐면 이거는 진짜 대학원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도 알아요 이분은 이분 본인이 박사예요 그 다음에 박사 때 그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그러다가 자기는 좀 연구도 잘했지만 그거보다 좀 이렇게 뭐랄까 글 쓰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스페셜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보다 스페셜한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맞겠다 해갖고 어디로 가냐 네이처 일단은 네이처의 편집장으로 갑니다 그냥 네이처의 편집장은 이 지식 피라미드에서 최고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거는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을 조금만 해보신 분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자고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유전공학 그 다음에 유전학 이런 쪽으로 생명공학 이쪽으로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네이처 제네틱스라고 네이처는 저는 네이처 매트리얼스 네이처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자매지에 투고를 많이 했었는데 네이처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분가가 돼서 되게 전문적으로 특정 영역을 다루는 저널이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창간 편집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크리스퍼 얘기거든요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기반한 유전자 가위가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더 깊게 이제는 아예 크리스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널의 편집장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크리스퍼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건 이제 이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안 케이스가 뭐냐면 노벨상 수성이자 권위자들을 그냥 만나자 만나고 싶으면 왜냐하면 노벨상은 여러분 그 몇만 명 몇 십만 명의 연구장에 대해서 맥스 세 명 받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건데 그 후보자들이 그 무궁을 겨루는 데가 네이처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게이트키퍼가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게이트키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벨상 노벨상 받아야 이 사람보다 권력이 세지는 거지 노벨상 받기 전에는 이 네이처 편집자가 갑 오브 갑이에요 그냥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만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아 또 이 자식 약파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감수를 한양대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한양대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유전학 박사이자 네이처 제네틱스 저널의 편집장을 역임한 케빈 데이비스 박사가 연구 현장 및 학회 등에서 경험한 풍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리스퍼 기술이 가지고 온 새로운 시대에 대한 통찰을 깊이 읽으면서도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경쟁적으로 크리스퍼 기술을 개발한 과정이나 중국에서 최초로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난 과정 등에 대한 서술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생생하고 손에 땀을 지게 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책은 대중과학 서적이면서도 현재 이 분야에서 직접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통찰력이 있고 배울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도 모르는 걸 너무 많이 배웠다라고 언급해주세요 그냥 제가 말한 게 과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이분이 이렇게 훌륭한 책을 감수할 기회를 갖게 된 영광도 그렇고 이런 기회를 주신 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 힘들어도 이런 책을 진짜 꾸역꾸역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책을 꾸역꾸역 읽었다는 거는 교양 3학점짜리나 2학점짜리 하나를 끝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이제 2시간씩 3시간씩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챕터 한 챕터 얘기하는 게 교양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적게는 50만 원 진짜 좀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수업을 여러분이 책 한 권 딱 책 한 권 사갖고 여러분이 독학으로 그거를 깨우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또 이 책은 너무 거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요약을 하기 힘들 정도예요 너무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거대한 10년 이 크리스퍼 기술의 역사의 축약권이기 때문에 요약에 요약을 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정도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배우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또 뽑아봤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쭉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게 39쪽 아 그거네요 39쪽으로 제가 가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이 크리스퍼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편집 유전자 가입 기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크리스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에 되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요약한 잘 요약한 문단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면은 크리스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암과 수천 가지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대유행병 등 치명적인 감염 질환의 발생을 탐지하는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휴대 가능한 진단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전 세계인이 먹여 살릴 더 튼튼하고 영양소가 풍부한 작물을 개발할 수 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품종의 가축, 인체에 이시 가능한 장기를 제공할 동물도 만들 수 있다 멸종 생물 복원이라는 개념을 현실화해 털 매머드처럼 오래전 멸종한 생물을 되살리는 한편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맹위를 떨치는 감염 질환을 통제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진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공상과학 소설의 한 장면이 현실로 튀어나온 것처럼 사람의 배아 DNA를 편집해 인간 유전자의 종류가 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20년에 이거에 관련해서 노벨상을 두 분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인 이슈가 됐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겠죠 저랑 고약관님도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했지만 아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 크리스퍼 기술은 인공지능보다 더 직접적으로 더 빠르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술인데 AI가 이슈가 된 다음에 저랑 고약관님 AI에 대해서 정말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걸 쭉쭉 다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 더비에서 개발한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에도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아주 간단한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에 내가 100분의 1만 공부를 했었어도 이 크리스퍼 기반으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 기반으로 이런 나오는 기술들 유전공학 기술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는 게 그냥 뉴스 나오고 심지어 이게 2020년에 나왔다는 사실도 까먹었었어요 저는요 아 내가 무지했구나를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뼈저리게 반성했고 왜냐하면 이게 노벨상 받아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한 기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유전공학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는 인간을 진짜 말고 인간 유전자를 편집하는 얘기라서 여기는 법이랑 나중에 윤리 정치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를 이게 담론화가 한 번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내 얘기는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슈퍼맨으로 탄생시키겠다 이런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중국에서 이거 갖고 벌써 담론이 한 번 휩쓸고 갔는데 우리는 거기서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내 피셜로 네이버 댓글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렇지 이게 뭔지도 몰라 여기에 오는 부작용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에 오는 양극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개소리만 하는 거야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책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다음에 사회를 위해서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질문이 너무 많은데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위대함이 탄생하는 순간 얘기해 드리면 이것도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게 뭐냐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해 드릴게요 크리스퍼는 공학기술을 응용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인기 없는 분야에 몸담은 일부 헌신적인 과학자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더 자세히 이해하려는 연구에서 스릴을 느끼는 과학자들이 매진해온 기초생물의학 연구에서 나온 수십 년의 투자가 축적된 성과다 노벨사 수상자인 빌 카엘리는 워싱턴포스트 기사에서 암치료에 바탕이 될 기초 연구가 온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달 탐사선보다 대단한 일이라고 했다 유전자를 편집하는 크리스퍼 기술은 의학과 농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기술은 세균과 세균의 바이러스 저항성에 관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죠 처음에 이만큼 인기 없는 주제도 찾기 힘들 정도였다 크리스퍼가 돌파구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냥 지금에나 이제 여기에 특허에 관해서도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전쟁이 오가고 있고 재밌어요 그 특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꿀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교수들이 만든 회사를 사드리고 팔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크리스퍼는 맨 처음에 이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람 유전자 편집을 해야지 해서 찾은 기술이 아니라 이 세균 이거 뭐하는 자식인데 이거 바이러스랑 어떻게 싸우니까 관심도 없었던 영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냥 사람들이 뭐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비도 잘리고 말고 막 이러다가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넘어왔는데 또 그럼 어떻게 중간에 한번 넘어오냐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88쪽으로 가보면은 아 여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인간에게 적용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이 연구 자체가 주목을 못 받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월이 되자 그는 일생 최대의 성과가 된 논문을 학계에 최고로 꼽히는 학술지 네이처에 제출했다 크리스퍼 시스템을 처음으로 좀 제대로 찾아낸 과학자가 논문을 써서 대박이니까 네이처에 알려야지 하고 투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 논문 제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면역계와 관련 있는 진핵생물의 반복서열이었어요 우리는 학술지 편집단과 신임사위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핵생물의 후천성 면역 기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생물학과 임상과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썼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예 검토도 받지 못했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네이처 편집지는 이 연구 결과가 명망 있는 학술지에 마땅히 실릴 만큼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 개념적 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네이처 편집자 우리 뭐예요? 우리 케빈 데이비스 작가님도 원래는 네이처 편집장이었는데 연구 결과가 들어왔는데 네이처 실린만큼 임팩트 있지는 않아 이 책이 제목 유전자 임팩트잖아요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얘기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박진영의 흑역사가 있죠 아이를 뽑지 않은 거 그거랑 똑같은 거 왜냐하면 명망 있는 저널이라는 거는 임팩트 팩터가 높다는 거예요 임팩트 팩터는 2년 동안 평균적으로 거기에 논문이 만 개가 실리면 2년 동안 평균을 내서 3년째부터는 임팩트 팩터가 반영되지 않아요 그거 평균의 논문 인용 횟수를 임팩트 팩터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게 실리면 막 퍼지면서 어떻게 되죠? 임팩트 팩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들이 이걸 거절했기 때문에 날린 거예요 박진영이 아이유를 놓친 거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은 막 여기에 특허권 때문에 버클리랑 싸우는데 거기에 막 소송 비엄만 몇백억 이렇게 들어가서 대전쟁 유럽에서도 전쟁이 나는데 그거에 가장 시초되는 논문은 개무실을 당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또 연구도 개무실 많이 당했더라고요 좋았기 때문에 뭐 인생이 그런 거예요 파급을 이행 못한 거지 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거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이것도 재밌어 이게 여러분 이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적용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균이 바이러스랑 싸우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되게 신기하네 하고 발견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긴 해 네 되게 신기하네 그랬는데 세균 얘기고 미생물 얘기니까 요구르트 회사 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구르트 회사 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사실 요구르트 회사니까 이게 연구보다도 돈 되는 것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을 때 회사가 관심을 안 가졌어 근데 정말 여러분 이게 복잡계가 뭐냐면 그 회사가 때마침 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 연구자한테 연구를 좀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사이언스의 명망 네이처랑 동급이거든요 최고 권위제 그걸 실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거에 실은 결과에 대해서 소감을 얘기하는데 사이언스의 이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되고 1년이 지났을 때 호바스는 이 자료 인용 건수가 상당히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크리스퍼가 기능성 식품 성분의 품질 개선과 세균에 감염되어 악영향을 주는 바이러스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구가 더 넓은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호바스는 답했다 우리 연구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생시킨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구르트 제조회사 다니는 이 비상한 연구자도 나중에는 이렇게 말한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기반으로 중국의 한 연구자가 크리스퍼 베이비를 만들어요 유전자로 편집된 아기를 만들어서 결국엔 감옥 갑니다 중국도 이게 간을 엄청 봐요 이게 세계 최고 연구가 될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 인간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될 거냐 하다 맨 처음에는 세계 최고의 연구를 이렇게 살짝 미는 분위기로 갔다가 전세계 이거 그렇게 갔다가 개쓰레기 치급받을 것 같아서 이 사람 감옥으로 결정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요구르트 제조회사에 다니던 호바스라는 연구원이 없었어도 이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복잡계 과정에서 연구원이 탄생을 한 건데 아무튼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고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냥 이런 발효유, 발효제품 이걸 조금 더 잘 만들어보려고 연구를 한 건데 이게 어디까지 결국에는 복잡계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상하에서 태풍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유전자 변형,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 편집 그럼 말도 안 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사실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걸 하나 찾았는데 책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느낀 게 이런 거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그야말로 교양이니까 이 악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알아 듣는 거는 못 알아 들으면서 읽으면 돼요 저도 다 알아 듣는 게 아니고 생명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은 부분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에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진액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이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으로 유전자 가위를 만든 이제 공연, 그거에 공언한 사람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게 발견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 언급한 거는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언급한 거는 우리는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서 있다 나는 오래된 인용문이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누구도 과학을 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두 번째로 진액은 호기심의 가치와 기초 연구의 근본적 중요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도 파헤칠 수 있는 자유를 강조했다 좀 중간 생략하고 읽어드리면은 국가비가 국비가 지원된 연구 중에 낭비가 있다고 지적할 만한 연구를 꼬집는 일의 즐거움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있다 뭐 기초광연구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그렇게 막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런 거 왜 하냐고 이제 막 네이버 댓글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나 수상의 영광과 같은 유혹 때문이 아닌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찾아오는 짜릿함을 만끽하기에 미생물학자, 진화생물학자, 생화학자, 구조생물학자가 인기 없는 연구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을 받아 고집스럽게 크리스퍼 연구를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견과 이 기술에서 비롯된 과학과 의학, 경제적인 커다란 성취도 없었을 것이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스튜어트 파이어슈타인 교수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각기 따로 작동하는 수도꼭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이 계속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해기 성공의 열쇠로 제시한 세 번째는 알맞은 시점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뜻밖의 발견이다 저는 학문적으로 훌륭한 환경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추진 중인 연구에 관해 많이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고정된 틀에서 벗어난 관점에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각을 교환하고 우리가 하는 연구를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더불어 진해기는 나머지를 채우는 게 묵묵한 성실함이라고 이야기했다 10%의 영광과 90%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이 진해기라는 사람이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유전자 과일을 개발하는데 어마어마한 공언을 한 사람인데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자기 소견을 말한 건데 여러분 대단한 발견하면 머리를 쥐어짜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읽은 게 없고 공부한 게 없으면 쥐어짜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진짜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뭘 자꾸 읽어서 자꾸 거인의 어깨로 클라이밍을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냥 뭔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 택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잘 나가는 창업자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가 미래 인공지능 사회 기반으로 사회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을 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한 얘기에 대해서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다 반박해줬어요 너가 한 거는 너의 생각이고 나는 이게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될 거다 라고 반박을 해주니까 이 친구가 아예 반박이 안 돼요 저한테 왜? 이 친구는 그냥 진짜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고 저는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어요 보통은 자기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아 너 천재다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이거 되게 훌륭한 소리지만 내 생각에서는 뭐 파라는 개소리인 것 같다고 쭉 얘기해주니까 자기 의견이 압살됐지만 이 친구는 훌륭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런 거 자기 의견을 갖고 티키타카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저랑 처음으로 그런 걸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키타카는 안 되고 티키하고 끝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부량이 너무 딸려서 더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고 왜 씽큐온 같은 커뮤니티를 제가 자꾸 만들려고 그러냐면 특히 무료 베이스로 왜냐하면 뭔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무슨 애덤 그랜트도 이런 얘기하고 다 근데 대학교에 있고 이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노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애덤 그랜트 요즘에 유튜브로 심심하면 레이더 알리오랑 채팅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워 나도 레이더 알리오랑 얘기하고 싶고 나도 애덤 그랜트랑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레이더 알리오가 또 이제 고생한다 하고 10만 달러 찔러줬겠죠 거기다 대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유튜브로 토론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그 안젤라스 더그위크 그리슨 사라심이랑 3명이서 맨날 토론해 요즘에 너무 부러워 그냥 그래서 벌써 이렇게 신규원만 해도 교류가 좋거든요 변호사도 있고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식당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모임이 독서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부님도 있고 별의별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사는 분도 있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도 있고 프랑스에 사는 분도 있고 내가 한 번 들어가면 되는데 너무 다양하고 재밌어요 군인도 있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냥 많이 배우죠 서로서로에게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아 내 역할은 많은 분들이 서로가 전혀 느껴보지 못하는 영감을 얻을 수 있게 이런 교류의 장을 일단 독서 모임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커뮤니티도 웹베이스로 개설을 해서 거기서 다양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게 거기다 내가 돈을 많이 쏟아 부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책을 읽고 더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 이 책은 진짜 이 책을 읽으면 아 그냥 제가 보면서 저는 크리스퍼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았지 근데 이 책의 서두가 크리스퍼가 뭔지 설명해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벌써 이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이 인간으로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인간 아기가 태어나오면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얘기를 한번 쫙 소설처럼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과연 우리가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 유전자 과의로 무엇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한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편집 기술이라고 나오는데 넥스트 편집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로 수준 높은 책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가볍게 이거는 설명을 하면은 한 두세 시간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이 책의 정말 일부분만 쭉 얘기했는데 그냥 24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쭉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퍼 유전자 이런 거에 유전 공학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성공이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을 했을 때 거기서 정치와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는지 그런 여러분이 인간 역학도 볼 수가 있어요 관계의 역학에 대해서 뒤통수 장난 아니에요 뒤통수도 때리고 그 다음에 뒤통수도 안 맞으려고 버티고 뒤통수도 때리는 거 맞고 두세 더 때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노벨 수상자 두 명이서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는데 몇 년 있다 또 찢어져요 자연스럽게 싸워서 찢어진 것도 아니고 필요가 없으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회사도 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같으면 이 사람 둘 막 막 자매처럼 생각하고 막 평생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끊기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랑 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후젠쿠이라는 중국 교수가 유전자 아기를 만들었을 때 크리스퍼베비를 만들었을 때 이 교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배경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한테 괄씨받는 게 싫어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거를 만들면은 초대박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긴박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읽을 게 너무 많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네를 깨달았어요 근데 독서가 뭐다? 가장 빨리 글 따라잡게 해주는 거예요 어설프게 블로그 하나, 뉴스 하나, 유튜브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은 진짜 각 잡고 읽어서 주말을 풀로 읽었어요 8시간씩, 8시간씩 주말 풀이랑 평일 4시간에서 딱 3일 만에 2.5일만 읽었거든요 평일 2시간씩 냈으면 이 책은 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배경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20시간 걸렸으니까 1주일 조금 넘게 걸려서 읽을 책이고 좀 나눠서 읽으면 근데 진짜 읽을 만하고 이것만큼 진짜 이 시대에 교양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책이고 얻을 것도 많고 생각해 볼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뭐라 그럴까 부가가치를 낼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해들을 높일 때 이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기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는 5년 10년 내에 무조건 가능성이 너무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엄청 떠들 얘기입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가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 팁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 여러분이 빈칸에 백지에서 조금 채우고 난 다음에 다음에 또 관련 책을 읽을 때 아 내가 이거 봤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읽어 읽으면서 이번에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거 뭐냐 우리가 그거 코로나 관련 백신 만들 때 mRNA 기술이라는 걸 적용했는데 여기서 RNA가 나와요 mRNA도 한 두 번 언급돼요 잠깐 저 근데 벌써 아 그게 어떻게 쓰였을지 대충 감이 와요 그러면서 저는 mRNA로만 이게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거기 한 줄만 알지 이 원리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아 RNA의 역할이 유전공학에서 이런 이런 역할이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게 됐어요 여러분도 딱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까 제가 감을 찾으신 교수님이 훌륭한 교수님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배운 게 많을 정도면 일반인들은 읽으면 배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고작가님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